베이스의 권그림입니다. 기타의 정기가이고요. 저는 보컬의 정선입니다. 그리고 드럼의 정결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MD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Love My Youth라는 EP 앨범 CD를 팔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격이 착합니다. 그렇고 Even If 앨범도 많이 많이 사주세요. Even If 앨범 너무 좋죠? 이번 3집 정규 저희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고 사주세요. 다음 곡으로는 그린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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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